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스페큘러 템퍼스, 시네스티샤, 조나서스 드라이브, 스카이러와 오르카까지 압도적인 사운드와 다양한 기능, 연주자를 위한 편의성까지 모두 갖춘 다양한 패널들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명실상부 최고의 이펙터 브랜드로 성장한 GFI 시스템 GFI 시스템의 모든 이펙터들은 연주자들에게 환상적인 사운드와 끝없는 음악적 영감을 선사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GFI 시스템의 다양한 이펙터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나서스 드라이브, 시네스티샤, 스페큘러 템퍼스 처음 등장했을 때 저와 은총식의 커다란 충격과 감동을 주었던 GFI 시스템의 압도적인 사운드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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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FI 시스템에서만 연출이 되는 그런 독특한 사운드들이 있어요 그 사운드 이 프리셋 들어있는 프리셋 사운드로 합주실에서 제가 이제 연주를 하면 이 같이 기타를 치는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만드는 사운드냐 GFI 시스템이 다 만들어준다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고 은총 씨랑 저랑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세대의 GFI 시스템의 이펙터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요거 GFI 뭐 이미 리뷰를 너무 많이 했었고 그냥 약간 정리를 오늘 좀 해드리면 그 이제 아무래도 벌써 리뷰를 한지가 저희가 횟수로도 꽤 많이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뭐 중간중간에 많은 브랜드들을 리뷰하면서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리뷰하지는 버즈비에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버즈비 TV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썼던 공간계 페달들을 다 이제 통합적으로 봤을 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리스나 이븐타이드 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사실 그런 말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주변에서도 많이 들리는데 뭐 아니 메리스를 쓰면 연결만 해도 뭔가 소리가 그 좀 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주변에서도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예전도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얘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키는 순간 왜 공간계를 켰는데 전체 톤이 확 고강되는 느낌이냐 아니면 뭐가 이렇게 딱 존재감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냐 그게 뭔가 메리스와 이븐타이드의 기술력이지 않나 이 두 개 브랜드는 그게 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게 렉을 만들던 회사에서 뭔가 좀 그런 기술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제가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뒤에 가서 기판을 본다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 제가 리뷰에서 했던 말들을 어 리뷰를 안 보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온다는 거는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취급하진 않겠지만 스트라이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금의 팝 사운드에 좀 기준이 된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이 써서 그렇겠죠 그리고 뭐 저기 뭐 리버브 닷컴 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꼭 사야 될 뭐 베스트 그 페달이 늘 올라와 있었고요 자 여기서 그 저희가 이제 소스 오디오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저게 맨날 그랬잖아요 소스 오디오도 약간 뽕빌이 있다 그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전에 듣던 디지털 사운드들 그러니까 조금 더 내쉬빌 사운드 LA 사운드에 좀 더 근접한 그래서 그 막 우리 POD 렉에서 막 듣던 그때 당시 때 이제 막 고시절 때 뭐 G 메이저 G 포스 뭐 이런 데서 듣던 사운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근데 GFI 시스템은 못 들어보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러니까 뭐 뭔 소리야 공간계 이게 뭐 어차피 디지털 사운드 뭐 한 건데 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진짜 저희는 이제 워낙 리뷰를 많이 하고 똑같은 앰프 똑같은 기타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은 뭐 MZ MZ 세대 사운드 아니면 뭐 뭐 저희가 약간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뭐 신세대 사운드 그러니까 진짜 뉴비에요 뉴비 사운드라서 되게 신선한 거죠 근데 애가 굉장히 세련되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금수전 거야 이미 태어나자마자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해 재수 없는 애들 약간 좀 그런 타입이라 어 그 GF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도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니가 템퍼스를 살 것 같으면 시내시아까지 같이 살아 네가 따로 막 뭐 빈티지 뭐 아니면 니가 꼭 좋아하는 모듈들이 있는 게 아니면 니가 모듈레이션 계열의 딱히 코르스 말고 관심 없어 이거 사서 다른 것도 트레몰로 사야되고 이런 거 걱정을 끊으러 그냥 같은 결로 해서 사운드로 맞춰버리면 굉장히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계열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두 개는 그냥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될 거면 내가 GFI로 갈 거라고 하는 순간 뭐 템퍼스를 두 개 사시던 아니면 지금 최근에 분리돼서 나왔죠 리버브랑 딜레이 뭐 그렇게 가시던 GFI 시스템 그냥 모듈부터 공간계까지는 그냥 한 결로 가시면 정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스페큘러 템퍼스와 시내시아 같은 경우는 멀티 느낌이 나는 공간 겹 위상계의 페달이긴 하지만 모듈레이션 페달이지만 이 사용법 자체가 다른 멀티 이펙터들에 비해서 훨씬 직관적이고 그렇습니다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페달입니다 무엇보다 이 GFI 시스템의 이펙터들이 예뻐요 디자인으로 굉장히 잘 뽑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암막합니다 페달 보드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가운데다 올려놓으면 마치 심장처럼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요 평소에 이런 굉장히 고퀄리티의 사운드를 갖추고 있는 공간계 멀티 혹은 모듈레이션 멀티 아니면 양귤의 드라이브 페달을 찾으셨다면 은청씨 말대로 이 GFI 시스템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마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